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요즘에 그러셔 선생님, 캐스트 찍을 때 포즈 좀 바꿔래요 맨날 똑같이 이렇게 서서 하니까 식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캐스트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나 진심이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이 캐스트 찍은 거는 수능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잠깐 이렇게 리프레쉬 같은 것도 좀 해보시라고 스트레스 잠깐 내려놓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시라고 선생님이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수능 준비생들 말고 고1, 고2 학생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1년의 변화예요 선생님이 흑역사를 야심차게 공개를 할 거야 내가 흑역사를 공개를, 사진 보여줄 거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지난 1년 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작년 이맘때 하고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 하나가요 체중이 10kg가 넘게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깔끔하게 마이너스 10kg 근데 인바디 해봤을 때는 골격근은 한 2kg 정도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빠진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골격근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는 1년 사이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선생님 일주일에 뛰는 키로수가 마지노선 최저 20kg고 맥스 넘을 때는 30kg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요즘에 속도도 막 붙어요 재밌어요 나중에는 하프 마라톤도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달리기 덕분에 몸이 엄청 근데 건강해졌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살을 뺀 게 아니라 사실은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다가 몸에 고질병이 생겨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운동을 했던 건데 와 이제 현장 강의 출격할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선생님 컨디션이 이제 정말 많이 돌아왔어요 몇 년 전에 완전히 하나도 안 아팠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은 근접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최고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 2년 전쯤 내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굉장히 어두웠을 거야 왜 어둡냐 항상 누군가요 여러분들 옆구리를 누가 이렇게 세게 꼬집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사람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밝아질 수가 없어 그냥 그냥 어둠의 기운이 강 스멀스멀 막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요즘대로 문득 문득 아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아팠다라는 거를 아예 잊어버릴 때가 있어 와 그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나는 진짜 1년 사이에 그 열심히 뛰었던 그 순간 모든 순간에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어쩌려고 그때 뛸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내가 경찰에 다닐 때도 선생님이 평발입니다 적당히 평발이 아니에요 아주 진짜 웃은 도장 찍는 것처럼 아주 빈 공간 하나도 없이 아치가 없는 평발이라서 달리기 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경찰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그게 제일 고역이었어 달리기 잘 뛰는 친구도 부럽고 근데 그걸 노력으로 극복할 생각을 그때 왜 못했을까 근데 요즘에 재미로 그냥 수시로 뛰니까 속도도 점점점점점 빨라주고요 그 시간대에 헬스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나를 거의 다 쳐다봐 나는 한 번 뛰면 보통은 6kg 이상을 뛰거든요 논스톱으로 그러니까 아까 뛰던 사람이 지금도 뛰고 있단 말이야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잘 뛰는 사람이 돼버렸어 진짜 이 기쁨을 뭐라고 진짜 표현을 못하겠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진짜 이제 찐이죠 선생님 영어과에 데뷔를 한 지 이제 1년 된 거 아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딱 데뷔한 지 내가 작년 12월 달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딱 11개월 된 건데 이거 오늘 들어가 보고 내가 조회해보고 진짜 신났었어 이 무렵쯤 되면은 강의 수강생들이 빠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강 등록 돼 있는 친구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선생님 이번에 촬영하는 토르 이천 영당 특강이죠 4천분이 넘었어요 이제 만 딱 개강하고 두 달 됐는데 이게 대강사님들께는 큰 기록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막 개강한 국내 최초 컨셉으로 시작한 이제 수능 직전에 데뷔한 강의임을 고려를 해보면 이거 지금 4천이면 내년 이맘때쯤 1년 한 사이클을 풀로 돌리면 이거 사망까지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강사로서도 명실공이 진짜 슈퍼루키 강사가 된 거예요 폭풍의 눈이 돼버렸어요 아니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아 진짜로 한옥을 봤어요 학원 강사로 15년 진짜로 내가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도 없이 15년을 보냈어요 평균 90시간 그 사이에 아 내가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 그러니까 왜 앞을 가리냐 일에만 미쳐서 보내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거를 내 주변에 친구들도 못 만나지 사람 만나서 막 친구들 만나서 저녁밥 한 끼 먹는 거 아 진짜 1년에 한두 번? 진짜 많이 하면? 그런 세월을 보냈어 가족들도 잘 챙겨줄 수도 없고 내 몸 건강도 망쳐가면서 진짜 히말라야 산 정상을 올라가는 어떤 등반가 그런 마음이 비슷할 거야 그 맹목적인 그 투쟁이에요 진짜 하루하루 피를 깎고 영혼이 마모되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투쟁 투쟁 그 끝에 뭔가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한테 뭔가 하나 불꽃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 힘이 생겼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과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인생 마지막에 뭔가 진짜 진정한 승부처가 나타난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독해 전문 강사예요 여러분 이거에 황 떠버리니까 학생들이 아 곽 선생님 어휘만 하시는 선생님 아니라고 난 진짜 독해 전문 강사야 우리 강의 수강평은 이쪽보다 독해 강의가 더 좋아요 근데 어쨌든지간에 이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순항 중이죠 여러분들 많이 더 내년에 만나볼 수 있게끔 뭔가 이런 저변을 많이 확대하고 기존의 강의들 다 리뉴얼 하려고 지금 리뉴얼 개강 준비 중인데 그래서 비로소 꿈을 꿀 수 있게 됐어 상방 없는 도전 저기 하늘에 별이 닿는 곳까지 올라가서 내 손으로 정말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단 희망이 생겼어요 중간에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 지난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작년에 12월 달에 내가 영어 강사한테 각오를 못하고 메가스터디에 가서도 우리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아 그게 막 스쳐 지나가 1년 지나가니까 너무 잘했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것도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디스할 수가 없어요 뭐냐? 저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됐어요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당신 키가 뻔한 것을 선생님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 키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해 부끄럽지만 근데 그게 꼭 부끄러울 일은 아니라고 봐 난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자신 있는 분야가 근데 이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게요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아실 거야 예전에 나왔었던 그 고전 소설 애니메이션화도 됐었던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런 세계 명작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인데 주인공이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예요 여자 어린이였는데 키다리 아저씨라는 얼굴 모르는 후원가가 있어 그래서 그분이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마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담은 소설책이 있거든요 어릴 때 선생님도 쭉 봐왔는데 중학교 때 그래서 항상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키다리 아저씨가 한번 돼보자 나도 장학재단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해보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돈을 못 벌었으니까 실패를 했어 내가 비트코인도 못 샀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대박 났어야 되는데 하도 많이 망해가지고 내가 그 정도까지는 성공을 못했는데요 우리 지금 강의 듣는 제자분들한테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도 제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이제 수 10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예고했던 대로 우리 순직 군경이나 소방 그리고 이런 분야에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신 유가족 어린이 또는 학생 지원하는 후원 사업을 선생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는 내가 온라인 강의 강사료로 해서 받는 금액을 다음 달부터는 저는 전액 교재나 현장 강의 제외하고 그래서 사회사업 하는 데 투자를 하려고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던 건데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번 달부터 1차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이렇게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연락처 같은 거는 공개를 안 하고 중간에 이제 계시는 분 통해서 부담 느끼실까 봐 연락만 서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간접적으로 해놓고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최소 수준 이상으로 갖출 수 있게 학습 장학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어깨가 무거워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돈 얼른 많이 벌어서 빨리 너도 큰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룰 게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룰 것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교재 수익이나 현장 강의 수익으로 해서도요 일단은 인간 강사다 보니까 고맙게도 일단 당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욕심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인간 강사라는 직업이 우리 학생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그렇다고 하면 나는 우리 학생분들한테 그런 것도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 훌륭하신 조상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어르신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훌륭한 나라로 키워냈을 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가치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민족을 서로서로 위하고 돕는 그런 정신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소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 나름 결심을 한 게 나는 어차피 담배는 안 피니까 그런데 이제 술 관련해가지고도 전 정말 어쩌다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거 아니면 술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용돈이라든지 내가 낭비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아끼잖아 그리고 그래서 막 그 비싼 차를 타거나 정말 비싼 옷이나 멋진 명품이나 이런 것들보다 나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내가 부모님들께서 나라를 지키거나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멀쩡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얼마나 가치 있고 격이 다른 훌륭한 일일까 내가 그냥 앞으로 인생 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런 게 아닐까 어느 날 벼락같이 그런 생각이 저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목표가 생겼지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변호사 친구들이랑 같이 봉사도 같이 가고 시설 봉사도 같이 가면서 매달마다 선생님이 들어온 어느 정도의 수입을 전체 다 좋은 일에 썼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공증으로 남겨가지고 저는 이제 나중에 모아놓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 채널도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수입 나오면 그것도 다 봉사하는데 써버리려고 끝내주죠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많이 홍보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단계인가? 다단계인가? 이거 다단계 이거 좋다 좋아 설계가 끝내준다 그치? 와 나이 천재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주일의 하루를 이제 정기적으로 쉬게 됐어요 선생님도 내 인생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이랑 소중하게 추억 쌓고 행복한 시간 갖고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날을 15년 만에 일주일의 하루 이제 휴일을 평일날 하루 갖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큰 결심했어 이날은 일을 아예 안 하려고 일이 좀 몰려져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여러분 Q&A 다지 마세요 내가 화요일 날 밤까지 다 해결할게 내가 병적으로 Q&A 단단 말이야 다 들어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농담이에요 수요일 날도 다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훑어보니까 나는 지난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진짜 실감이 돼요 너무 잘했어요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지난 1년 지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영어 강사 데뷔해서 버는 돈 족족 다 책 찍고 알바비 주고 문제 개발하는 데 다 쓰고 영어 강의 1년에서 수익 0원 최근에 토르 2000 책 재판하면서 마이너스 3500만원 나 겨울에 차 살려고 했어 근데 깔끔하게 우리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책 재판했지 우리 수강생들은 알 거야 어떤 사건이었는지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1년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극적으로 하나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 부끄러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짜잔 선생님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지금보다 10kg 이상 무거웠을 때 여기 중심적으로 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얼굴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대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퍼졌잖아 진짜 그리고 이때는 몸도 많이 아팠을 때는 항상 우울했었어 웃고 있었는데 우울했었어 와 진짜 어쩜 사람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는데 이거를 캐스트 기획하면서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문득 사진을 하나 셀카를 찍어봤거든요 짜잔 이게 지금 선생님 오늘 아침 셀카를 찍어봤어요 어때요? 아니 뭐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막 잘생겼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닌데 표정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와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진 거 보여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이렇게 변하게 된 거는 결심과 각오예요 절망이 나를 수시로 엄습을 하고 곽동이 너 안 돼 이게 대학별 고사에서는 네가 일타했을지 몰라도 수능 국영수 과목에서 네가 성공한다라는 거는 10배, 20배 어려운 일이고 괜히 도전했다가 넘어지고 실패하지 말고 네 밥그릇이나 잘 시켜라는 말을 엄청 들었어요 작년에 영어 시작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먹어도 고! 스트레이트 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났죠 그래서 선생님 최근에 성장세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 관심 있는 우리 제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죠 근데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살기 급급해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그런 아이들이 생겼죠 선생님은 이제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세인트한 선생님 세인트 홀리다 내가 생각할 때는 책임감도 무거워 근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 돕기로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라서 결연을 맺으면 고교 졸업식까지 이제 입시 마칠 때까지로 선생님이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도 무거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내야 될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거야 난 내가 혼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제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켜줄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강해져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더욱더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당장에 살 빠져서 엄청 건강해졌거든 나란히 있는데 나 아닌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여러 사진 중에 각 제일 잘 나온 걸로 했어 보정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그거지 근데 그렇게 절망이나 좌절이 엄습할 때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를 바꿔보자 변해보자 1년만 진짜 고생하면 나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싸웠어요 그 숱하게 달리기를 하면서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주저앉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었는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행복이 돌아오고 있어요 저한테 행복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한 번 밑바닥까지 추락도 해봤고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봤는데 이번엔 정말 잘 지키고 끝까지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되고 싶은 자신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항상 잘 보이는 곳에다가 써놓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계속 그쪽 길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언젠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마디 하고 싶어요 1년 전에 나한테 진짜 고맙다 아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고 올해 1년도 최선을 다하자 싸우자 이번에는 진짜 한 번 끝까지 한 번 가보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 도전이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왔어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라 생각하고 올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곽동영 잘하고 있어 최고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게끔 수능 끝나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게끔 지금 마지막 순간 용기를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볍고 っていう 가볍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